북한 당국은 방역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일부 국제 언론에서는 코로나로 북한의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특히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북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알아봅니다. 국민통일방송 데일리NK 이광백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먼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할까요? 네. 노동신문이 코로나 확진자가 있다고 발표한 것이 지난 12일이었습니다. 17일 현재 5일이 지난 17일 현재 171만 6천 명 정도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 62명이 지금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늘었고요. 하루 신규 발열자 15일 기준으로 39만 명까지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가 다소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20만 명이 넘어요. 그래서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1일 사망자 수도 21명부터 해서 지금 매일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주목이 되고요. 북한 당국은 현재 총 102만 명이 완쾌가 되고 한 70만 명 정도가 치료 중이다 이렇게 발표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도 평양의 환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현재 전체 환자와 사망자의 25%가 평양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급속하게 확산이 된 건가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열병식 직후에 집단 감염자가 발생을 했다. 노동신문이 12일 날 보도할 때 이렇게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취재를 해보니까 여기서 언급된 단체는 장철구 평양상업종합대학 이른바 평양상업대학이었던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때 이 상업대학 학생 10명 정도가 지금 감염된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고요. 또 그 열병식에 참가했던 중구역 인민반 한 20여 명도 감염이 된 것으로 그렇게 취재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열병식에서 지금 확산된 것이 아니냐는 많은 사람들의 의구심이 있는데 이 취재 결과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왜 그러면 이게 평양의 행사인데 왜 지방으로 이렇게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여러 단체들이 또는 미디어들이 취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취재 결과 감염자 가운데 1호 행사에 참가를 했다가 지방을 갔다 온 사람이 있다. 이런 취재 결과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5월 1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열병식에 참가한 평양시 대학생들하고 근로청년들과 기념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1호 행사 사진을 다 찍고 나서 이 참가한 대상자들이 포상휴가 비슷하게 한 5일에서 7일 날 지방에 있는 자기 집에 갔다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간 지역이 어디 어디냐면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남포 등등등 그러니까 조선의 왼쪽 편은 거의 다 갔다 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전국으로 급속하게 확산된 원인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북한 당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지금 북한 당국 대응이 한 5가지 정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전 주민을 대상으로 체온을 쟀습니다. 그렇게 해서 코로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기구가 현재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열을 재고 열이 나타나는 사람을 격리하거나 자가격리하는 상황으로 첫 번째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평양 등 전국 각지의 의약품 공급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만 해도 군부대가 나서 가지고 평양 시내 약국의 해열제와 진통제 등 기초의약품을 지금 공급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아마 급박하게 돌아가나 봅니다. 고려항공 소속 항공기 3대가 16일 날 중국 야오닝성 선양공에 도착을 해서 중국 당국이 준비한 방역 물자 그다음에 의약품 이런 걸 싣고 북한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격리 시설을 늘리고 있어요. 세 번째는 기존에는 각도의 지금 한 개소 정도 격리 시설을 운영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격리 시설을 일부 확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취재 결과는 평양의 지금 북쪽의 망랑구역에 지금 한 개소 그다음에 남쪽 은정구역에 지금 한 개소 이렇게 해서 총 두 개소를 설치를 긴급하게 했습니다. 기존에는 평양은 수도니까 격리소를 두지 않겠다 해서 평안남도 안주시로 평양 시민 감염자를 보냈었는데 이번에는 평양에 지금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역시 가장 강력한 조치 같아요. 봉쇄, 이동 금지 조치 지시문이 이미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 사람의 이동, 물품 이동을 거의 차단하고 있고요. 물품 같은 경우는 사실 방역 물품 이외에는 거의 아마 이동이 안 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와 도 사이 이동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시군을 넘는 것도 현재는 다 차단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TV 등을 통해서 방역 수칙 교육을 계속 반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당국의 대응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요. 또 이와 같은 추세로 간다면 어느 정도 확산이 될까요? 사실은 예측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이미 너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대로라면 추가 확산을 막기가 매우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검진 도구가 지금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에 걸렸는데 단순 감기인지를 판단하는 게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열이 나면 무조건 지금 격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확진자를 정확히 찾아서 격리하고 치료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어려운 상황. 그리고 두 번째,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사실 이런 전염병 예방에는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북한 상황을 보니까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왠가 봤더니 발열 등 코로나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주민이 생각보다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당국이 지정한 격리소는 일단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도 거의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는 데다가 그런 소문도 돈답니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 힘들다 또는 죽어서 나온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시설 격리가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열이 나고 감염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해서 자가격리를 하던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활동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렇게 쉬쉬하면서 자발적으로 말하자면 경기를 하지 않으면 이거 맞기가 매우 어려운 감염병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셋째는 백신 접종을 지금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북한 주민의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확산이나 또는 사망자가 더 크게 나올 것이다. 백신을 맞은 나라에 비해서는 확산자나 또는 사망자 수가 대폭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백신 접종 국가의 경우 코로나19에 감염이 될 때 한 1.6%에서 2% 내외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고 빨리 2차 접종, 3차 접종까지 빠르게 맞은 나라 같은 경우는 1%도 채 안 되는 0.67% 정도 사망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지금 백신 현재 안 맞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1.5%나 2%를 넘어설 경우에는 지금 정확히 판단은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 감염됐다. 지금 이미 100만 명이 넘어섰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망자가 1만 명입니다. 그리고 500만 명이 만약에 감염됐다 하면 사망자가 5만에서 10만 명이 사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현재 상황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 걱정스러운데요. 김정은 위원장도 정치국 회의에서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면서요. 일단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감염병 확산 실태를 정확히 빠르게 알리지 않은 점. 이 점이 저는 초기 대응이 미흡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초기 대응이 최근의 사태, 4월 말부터 5월 말이 일어난 급증 사태만을 두고 아마 얘기를 했겠습니다만 사실 국제사회가 쭉 북한을 지켜본 결과 또 북한 전문 매체들이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사실 코로나 의심 환자는 이미 2020년부터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북한 당국은 북한에서는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면서 이 사실을 거의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쉬쉬하면서 감춰온 것이죠. 이것이 저는 북한의 코로나 확산을 더 늘린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역시 같은 이유로 백신 지원을 거부한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가 없으니까 백신 지원을 안 받겠다는 식으로 그동안 사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신중하지 못한 대응을 해온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초기 대응 미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빠르게 늘고 있으면서 북한 당국이 약간 당황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도 굉장히 발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아니라 마치 이 방역 위기를 최고 지도자의 업적 쌓기에 이용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사망자도 늘어나는데 노동신문에서 최근에 평양 시내에 약을 공급하면서 그걸 어떤 식으로 보도를 했냐면 김 위원장이 하사하는 사랑의 불사약이다. 지금 해열제 이런 거 공급하고 있는데 마치 그거 먹으면 죽지 않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과대 포장하면서 이 업적 쌓기에 동원한다면 이건 이번 사태를 정확히 빠른 시간 내에 수습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식의 정치적 대응으로는 이런 평가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봉쇄 정책도 더 강화되면서 또 북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되는데요. 사실 뭐 정말 다행히 빠른 시간 내에 예를 들어서 보름이나 한 달 내에 이 사태를 수습한다면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사태가 길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게 지금 걱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사회가 지금 당장 백신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지원을 하고 접종을 하는 데만도 아마 몇 달이 걸릴 겁니다.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걸릴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1차 접종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3주 후 또는 한 달 후에 2차 접종 3차 접종을 또 하고 그리고 나서도 효과가 나타나려면 최소 한두 달이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짧게 해봐야 6개월 길면 1년 정도 있어야 효과가 나타나요.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단기 수습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지금 걱정이 돼요. 첫 번째는 지금 북중의 무역이 중단된 지가 이미 2년이 넘었는데 사실상 이거 이제 곧 재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 북한 당국이 여러 가지 재개의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그렇다면 아마 이 중단 사태가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죠. 지금 2년 동안 무역 중단되면서 경제 상황이 악화될 대로 악화됐는데 이 상황이 더 길어진다면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걱정이고요. 두 번째는 5월이 모내기 전투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의 학생, 노동자, 관료 지금 농촌 지역으로 대규모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가 펑 터졌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모내기 전투 자체가 제대로 될지 지금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 사회 경제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식량난인데 모내기 전투를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올 가을에 과연 제대로 수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생산량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지금 생겼어요.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식량 문제가 올 가을에는 훨씬 더 극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이동 차단하고 물류 이동도 다 금지하고 있다 보니까 장마당에서 물건을 사고 팔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집 밖을 나오지 말라고 도시봉쇄 비슷한 조치까지 지금 취하고 있어요. 지금 신의주와 해산에서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는 것도 어려울 상황. 그러면 북한 경제 자체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런 상황이 아마 올해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더 길면 1년까지 지속이 될 경우에는 북한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짜놓고 지금 올해 2년 차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막 방대하게 세워놨는데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과연 올해 2년 차에 세워둔 목표를 제대로 마칠 수 있을지 이것도 지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또 정치적으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사실 확진자와 사망자가 공개되면서 김정은 정권의 정치적 역량, 국가의 보건의료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과연 단계에 수습할 수 있을 것이냐? 전 세계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누구보다도 북한 인민이 이 문제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조기에 빠른 시간에 수습을 못한다면 정권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크게 높아질 수 있겠죠. 특히 봉쇄나 이동금지 같은 방식으로 지금 거의 방역을 하고 있어요. 약품도 부족하고 진단하는 그런 도구도 부족하다 보니까 그리고 경제 사정, 특히 식량 사정이 지금 안 좋은 상황 이 둘 다 겹치면서 봉쇄와 이동금지 중심의 방역 조치를 취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요. 방금 전에 저희들이 뉴스보도를 쭉 훑어보니까 이미 5월 2일부터 8일까지 신의주에 1차 봉쇄 조치가 있었습니다. 빠르게 많은 사람들이 확산되니까 북한 당국이 일단 봉쇄를 했어요. 그런데 봉쇄 기간에 일주일 정도 봉쇄한 건데 일부 전량 세대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감염 증세로 사망한 사람도 있었고 그다음에 먹지 못해서 굶어서 사망한 사람까지 동시에 나왔어요. 그리고 사망자가 하나씩 둘씩 느니까 원래는 보통 지금 코로나 감염 같은 경우 증세로 봉쇄를 할 경우에는 짧으면 15일, 길면 3주, 19일에서 20일까지 봉쇄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주일 봉쇄하다가 봉쇄를 지금 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럴 정도로 지금 굉장히 상황이 어려운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북한 당국에서 지신 내릴 때 도시라든가 아니면 시군 봉쇄하면 식량이 문제잖아요. 그럼 식량이 되는 그 가구에 대해서는 인민반장이 책임을 지고 식량을 대주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그런데 인민반장이 무슨 돈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시를 받은 인민반장과 지역주민들은 대단히 황당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당국도 자체로 보유한 식량이 없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대책을 일단 정해놓고 내려먹기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대책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무리하고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주민불신을 자초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특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몇 달 후에 감염자와 사망자가 만약에 급증한다면 아마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 대한 엄청난 불신과 불만을 갚게 될 텐데 이게 중요한 정치적 행사로 정치적 지지와 충성심을 사실 만회해보려고 하는 게 북한 당국의 2022년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광명성절, 태양절, 몇 주년 이렇게 해서 큰 행사를 했고 열병식도 거창하게 했는데 그런 의도가 모두 실패할 가능성마저 있는 그래서 의료위기가 정치적 위기로 이전될 수 있는, 이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의 코로나19 확산과 그 영향 등에 대해 진단해봤습니다. 이광백 대표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